오늘은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쓰이는 고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염나무는 감나무가로 전국의 낮은 야산이나 시골마을 주변에서 찾을 수 있고 높이 10미터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감보다 열매가 작다고 해서 소시나 고향나무라고 부르며 군천자라는 양명을 사용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아이들이 즐겨 먹던 대표적인 열매이고 색다른 맛의 과일로 입에 즐거움을 주는 과일 중 하나였습니다. 열매가 덜 익녔을 때는 떫은 맛이 매우 강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지만 입히지고 서리를 맞는 겨울철에 고염을 따먹으면 맛이 전혀 쓰지 않고 꿀맛이 날 정도로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몸을 덥게 하는 것보다 차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과일 가운데에서도 특히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더 셉니다. 그래서 고염이나 감을 많이 먹으면 배가 차고 설사를 하게 되어 부인병과 같은 냉병질환자에게는 금기시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고 독은 없으며 비타민C와 탄닌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강과 신장 방광에 들어가고 열매와 잎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고염 꼭지는 딸 꼭지를 잘 먹게 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염나무 잎은 갑잎보다 약효가 더 우수하여 잎을 오래 달려 먹으면 갖가지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나무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잎에는 비타민Cp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아무래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미연에 막아 고혈압 환자에게 줬습니다. 이는 실험에서 심전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혈압을 뚜렷하게 내리는 작용이 있음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고 해독작용을 잘 해주기 때문에 현대인의 고질병인 고혈압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또한 알칼리 성분이 피를 맑게 하여 피 속에 혈전과 콜레스테롤 양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로만 이용하고 한 달쯤 지나면 고혈압을 비롯한 두통과 머리가 무거운 느낌, 수면장의 손발이 절인 현상 등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림프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백혈구의 탐식 기능을 늘려 유기체의 저항성을 길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천연생물소재연구소에서는 당뇨치료제인 글루코소데이스 저해제를 찾기 위해 고염나무 잎에서 이 저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염의 잎은 글루코시다아제 억제값이 98.08%로 산출되었다면 당뇨대제약물인 아카보즈는 83.03%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뇨치료제인 아카보즈보다 높은 효소활성 저해효과를 나타내어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중요한 항당뇨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대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혈중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로 고염잎은 현대인들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치료에 큰 도움을 주면서 복수증과 결핵성 막막출혈에 좋은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에는 봄철 어린잎을 채취하여 3일 정도 그늘에 자연건조시켜서 살짝 볶은 다음 2-3g씩 대추 넣고 다려 먹으면 됩니다. 또는 이파리 3-5장 정도 찻잔에 넣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거나 가루로 짧게 빻아서 매일 한 스푼씩 풀어서 마셔도 됩니다. 이때 고혈압이 싫으신 분은 꿀물과 함께 타서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물론 꿀물이 당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최근 실험에서 각각 10g의 꿀물과 설탕물을 섭취한 후 혈당을 측정해본 실험이 있었습니다. 꿀을 섭취한 직후에는 혈당이 오르지만 2시간 후에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설탕을 넣은 물은 2시간이 지나도 원래의 혈당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니 2.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협나무 잎은 항산화 및 항염증 평가에서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가 나타나서 국소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유작용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신장과 방광염 전립선에도 치료효과가 있었으며 피부 보호 효과로 노화 방지 및 기능성 화장품업계에서 중요한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고협나무는 봄과 여름에 어린잎을 채취해서 말려서 사용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열매와 뿌리를 굴취해서 사용합니다. 고협나무 열매와 뿌리는 말릴 것을 기준으로 10에서 20g에 물 1리터 정도 붓고 다려서 복용하면 됩니다. 고협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와 복통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성이 있어 사용을 금하며 특히 아랫배가 찬 소음인과 신경통과 관절념이 심한 사람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